애화한다 적어도 말이야 이건 진게 아니라 이펙트 사례인데 잘못 눌러서 연막탄 뭐가 반성 플라스크 망토와 탄검 라가 불림 갓 탈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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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등 탈출국 탈출국 이츠로 창피해서 홍대가 나왔다 그리고 3층에서 개도가 나왔다 그리고 딜카드가 안 나와서 육각형에게 죽었다 드래기 갱 육각령 잼 구함 탄성 플라스크 탄성 플라스크 노림 케차 버섯들을 환하게 합니다 작은 설치류들어 파틴 설치류들어 설치 노지 띵 버섯 버섯 가학이다 방 소화당봉 적금 환살 악몽 처분 룬피 왠전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룬피를 소환진을 그리지 않고 연성하고 있어 왠전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룬피를 집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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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으악 미친 노동놈이다. 네도 내돈~~ 키싸마~~ 털렸다 어? 굿 털렸다 최다 영포야 털렸다 죄다 삼구요 아쓰 저희네 코 진짜 개거지같네 에이 얘도버지같네 드레기 게임 이게 게임이냐 년대 작년 변화 방금 이만 adium 장노 ㅇㅋ 비킬 일장 넓 네 끝 이$ 들어왔어 파트 이$ 지낚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... 이러지마... 아이 그래도... 잡았음 대체... 펄치... 펄치류... 재주인형... 너 그냥 금강조사 아닙니다. 뻥치지마... 펄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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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지... 그 와중에... 그걸 꼭 버려야겠니 기제비 에반데 이거 돈 줘 그냥 안돼 못 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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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체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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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끔찍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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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인가요? 만통인가요? 자기력인가요? 신성? 만통도 좋긴 했겠다. 2개 노트. 2개 같이 잡힘. 전편드가 아, 여oss을 좌우다네. 아이씨 아이차 아이씨 그래 그거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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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길바 넌 힘들다 아이씨 전체 반대 아무것도 못하쥬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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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쑤까락 바삭 포리굿 아 빠졌어 저거 저 망단 내다 버려야겠네 그리스마파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백날 때려봐라. 백날 때리면 죽긴 하겠다. 백날만 때리세요. 그럼 이길 수 있어. 정말 상대방 꼴받기하는 덱이네. 오프라인 게임이라 사양이야. 아까베코. 그렇죠. 아까베코 프레츠. 아까베코 프레츠. 아까베코. 아까베코. 다학이다. 아까베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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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점은 이미 고점은 다 찍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본도 뜯음 본무 마무리 싫어 얘가 제일 허접하님 벌써 잡았네 잘가라 똥똥똥똥 똥똥똥 아싸 파격지움 엄청난 미인 망단 지금 제일 쓸모없어 무한 밸류도 완성했네 아 가겠으면 무한밸류도 완성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네 어 날라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뻥배나 처먹어 핼팟亮 안터솟네 아따 죽어라 아니 잠깐만 좀 이따 죽어봐봐 33777 뭔가 약한데 왓처턴의 바로댐 3 30 31 100 32 32 신성이다 신성임당 바다바다밤님 1개월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신성폭 icy 발패가 알아서 나가자. 툭툭툭툭툭툭 빰 근데 아직 말릴 수 있는데 똥대기는 아니? 어떻게 핸드가 이렇게 나오지? 버그 아님? 버그 쓰네 와 설치까지 나오네 툭툭툭툭툭툭툭툭툭 먼저 넣어 클라이드 드디어 툭툭 툭툭툭툭툭툭 도망이 마드로스 그만 만들어 안돼 업보 업보기는 업보기는 이거 포션 마셔야겠다 아닌데 포션 마시면 안돼 에 참 실수를 좀 했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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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대로 버텨어도 되나 되겠지 안되겠소 마딪 용담 진짜 하남자대 하하하하하 하남자대 어... 설치 하나 더 할 만한데 아니야 고개를 넣어야지 이거 지금 제일 문제가 15딜이랑 깨시 막는건데 깨시가 아니라 고동이랑 번데기 할만한데 일단 연타 막은거는 정말 좋고 악악의 악영까지 아니 이거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끝나진 않았는데 할 일이 많음 포션으로 탈출구 가져와서 탈출구에다가 악몽을 걸어야겠다 아 공중재비라도 있었으면 부쌍 VIOLAT 무사히 let's go 손에 두성이 control 안산 탈출고대하냐 엄청난 탈출 탈출쇼 악몽 1정도는 복수해놓을걸 악몽으로 총매 한번만 복수하면 딜은 나오니까 정보를 바꿔주려고 랩몬 스패런르도 스패런로 아야 아 실수 이겼다 아 막아도 되네 사사사 일 사사사사 까비 이 부적은 암흑에너지를 끌어모아 착용자의 생명력으로 변환합니다 0 유불 느껴주는 유물 1 악몽 두개 나왔어 숟가락은 별일 안 한듯 도리 1버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